어 아 봤어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어 그 그냥 글쎄 모르겠네 아닌데 아 아니 아니 다짜고짜 그냥 아니 내가 그게 거절할 틈이 아니 그냥 휴대폰 잠시 그 시간 본다고 아니 진짜 시간 본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휴대폰 보여줬는데 아니 아니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난 뭐 어떻게 자기야 내가 무슨 자기야 나 눈 높아 완전 이상했는데 무슨 아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급해서 그러는데 시간 좀 확인 확인해 달라고 그 요구하는데 그러면은 뭐 완전 차갑게 싸가지없게 그냥 뭐 싫은데요 뭐 이렇게 해 그건 더 이상하지 않아 아 아 아 그건 너무 억지다 아 아 왜 그래 나 나 지금 번호 조장도 안 했잖아 이거 봐봐 응 이거 지우면 돼지 기록에서 기록에서 지우면 돼지 이거 그냥 지우기만 누르면 끝이잖아 아 아 왜 그래 차단할게 차단 어 이거 봐봐 봐봐 이거 봐봐 차단 자 차단 됐어 아이 차단 했잖아 내가 자기야 아니 그럼 뭐 어떻게 이건 내가 내가 준 게 아니잖아 저 사람이 만약에 저기요 너무 멋있어서 그런데 번호 좀 주실래요 이랬으면 내가 흥 싫은데요 이렇게 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 아휴 아 왜 그래 그게 아니잖아 당연하지 나 누가 와서 나한테 번호 말해달라고 해도 나 다 거절해 운채원씨? 어 거절해 거절 뭘 대답이 늦어 거절해 그리고 그건 약간 억지잖아 문채용씨가 어떻게 나한테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냐 아무튼 나는 나는 진짜 관심이 없어 나는 너랑 연애하고 나서부터 여자에 관심이 없다니까 진짜로 나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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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의 생물체야 그냥 아 왜 그래 지금 우리 길 한복판에 저게 뭐하는 거야 아니 사람들 다 보잖아 나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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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오늘 너무 멋있게 하고 나왔지 왜 그건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멋있게 하고 나왔으니까 진짜 그런 거 아니야? 너 웃은 거야? 야 내 복장이 웃겨 지금? 나 이거 오늘 엄청 신경 쓴 건데? 꾸안꾸 응? 안 느껴져? 나의 꾸안꾸가? 안 느껴져? 나의 꾸안꾸가? 아 왜 그래 아까 웃었으면서 음 음 음 자기야 가만 자기 과거에 언제였더라 맞아 우리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자기 그 어? 뭐냐 그 친구 어? 친구가 그 뭐야 남자 뭐 소개팅 시켜준 데 가지고 그때 나랑 비밀 연애여 가지고 그때 거기 나갔잖아 그건 뭐 어떻게 설명할 거야 뭐야 자기는 소개팅 자리 나가놓고 나는 뭐 강제로 번호 그냥 그냥 이거는 번호 따인 게 아니라 그냥 번호 강탈이지? 어? 난 번호 강탈 당했는데 자기는 그 소개팅 자리 어? 가놓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? 아니 아니 이거는 그게 쌤쌤이 안 되지 그건 아니 그게 더 심한 건데 내가 소개팅 갔어? 야 왜 말 돌려 가만히 있어 봐 어? 저기야 그거 그거 뭐 어떻게 된 거야? 내가 그리고 그거 나중에 나중에 듣기로 뭐 어? 그 사람 의대생이라고 했더니 네가 한번 받아볼까 이랬다던데 그거 내가 모른 척 하면서 넘어가 줬더니 뭐? 야 씨 내 다 들었거든 내가 지금 어? 관대해가지고 내가 다 그냥 없던 일로 하려고 했는데 네가 지금 이러니까 내가 생각이 나네 야 와봐 뭐 왜 갑자기 피해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아니 그니까 네가 의대생이 아니었으면 의대생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외몰차에 거절했겠지 근데 너 의대생 소리 듣고 한번 갔잖아 솔직히 너 갔는데 어? 의대생 기대하고 갔는데 너 외모 네가 얼굴 봐가지고 그 소개팅 자리에서 커피 한 잔 먹고 나온 거잖아 솔직히 만약에 외모가 네 마음에 들었으면 너 너 솔직히 너 어? 지금 나랑 이렇게 이야기 이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서운하네 서운해 언니 말 들리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 야 현재가 중요하면 아까도 그렇게 지금 아까도 과거거든 지금 현재는 나는 그 사람 차단했고 근데 너는 계속 과거가지고 그랬잖아 나도 과거가지고 뭐라할래 그때 왜 나갔어 왜 나갔어 왜 나갔어 나갔잖아 결국 나갔잖아 나 진짜 그때 이후로 나 서러워서 나 재수할까 생각했어 아 진짜로 아니 뭐 물론 내가 재수한다고 의대 뭐 갈 순 없겠지 없는데 그만큼 그만큼 그 서운하다 이거야 나도 나는 말 안 했는데 자기는 무슨 왕왕왕 서운한 것처럼 자기만 서운한 것처럼 말해 야 내가 뭐가 유치하냐 자기 네가 똑같이 하는 건데 너무 옛날 너무 옛날 어 그러면 그러면은 어? 언제지? 그래 지난달에 지난달 그 자기 지난달에 동아리 아는 선배 그 선배랑 뭐 그 뭐 무슨 뭐였더라 어? 무슨 뭐 그 모임? 무슨 모임인지 모르겠는데 뭐 남자랑 여자랑 같이 가가지고 그 완전 혼성으로 가가지고 뭐 술 마시고 그랬잖아 그건 뭐야 그거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넘어졌더니 이게 지금 뭐하는 거야 내가 무슨 뭐 여자랑 술을 마셨어 뭐 대화를 했어 너 그날 술 마시고 다 했지 어? 웃고 떠들고 다 했잖아 나는 나는 너랑 살고 나서 여자랑 웃고 떠든 적이 없어 나는 항상 여자 보면은 항상 이거야 네 아 네 네 이거야 나 로봇이야 뭐가 나 아까도 그랬거든 네 아 네 네 니가 봤어? 못 봤으면서 뭘 나 진짜 아까 그랬어 어? 야 또 이러면서 또 넘길려고 그래 야 야 눈 が 네 같이 가 하고 같이 가 또 problem 다시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